이게... 왜 안 돼? 이거 창고만 보고 안 돼 창고만 보고 안 돼 맘을 보았어 당신이 그때 다가가 한 말 하고 싶어 그대 기다리며 오래 단지켰던 나의 속삭임을 들어봐요 말으로도 눈빛으로도 전할 수 없었던 말 세상 끝나는 날 그대 곁에 내가 있던 약속의 말 영원이란 말과 나를 걸어 나의 끝날까지 그대는 그대가 모르는 나의 마음이 있기에 그대 지나치는 짧은 순간마저 나는 그대 위에 걷고 있죠 맘을 물어도 눈빛으로도 눈빛으로도 전할 수 없었을 뿐 작은 어깨 위에 작은 어깨 위에 손을 얹어 그대를 감싸는 나도 그대 알아서 머물고 싶어 나의 끝날까지 나의 끝날까지 나의 끝날까지 나의 끝날까지 나의 끝날까지 메모리 아어 마무리 젠 어 흠 흠 세상 끝나는 날 정말 그대 곁에 내가 있던 약속의 말 영원이란 말과 나를 걸어 나의 끝날까지 당신을 위하여 아우 깨끗다 아우 깨끗다 흠 박현민 같다 박현민 같다 흠 손질을 맞게 아우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우 아우 지금 충청할 거 같아 너무 많이 먹었어 원래 원래 간 거 먹으면 안 되고 배 먹으면 안 되고 배 먹으면 안 되고 아 그래? 어 흠 최소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